럭키블럭 레이스 콩콩아 럭키블럭 레이스 오늘은 내가 저번에 아빠랑 같이 했던 럭키블럭 레이스를 너랑 같이 할거야 에이 재밌겠지 이거 무서워 나 이거 양띵 유튜브에서 봤단 말이야 이거 무서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완전 재밌었어 아빠랑 했을 때 저번에 내가 해서 이겼다 내가 이긴건데 이번엔 그래봐 마지막에 이거 다 모아서 마지막걸 결투하는거야 자 그러면 간다 시작 내가 먼저 갈거지롱 더 나왔어 콩콩아 잠깐만 눈사람이다 나 잠깐만 좋은 목이 떴는데 럭키블럭이 떴다 뭐라고 나는 완전 콩콩아 어디갔어 콩콩아 이상하니가 나왔어 바보 나 먼저 지나갈까 어 무기들이 날 때려 콩콩아 저게 뭐야 이거 봐봐 콩콩아 어 나 아퍼 어 아파? 미안 미안 뭐야 이거 우와 나 스포메 여기야 좀비 말이다 콩콩아 잠깐만 빌릴게 아아아 스폰이 이상한대로 바뀌었어 콩콩아 나 지금 웃자 나 먼저 간다 롤테 바보 기다려 나도 새 스포만 바꾸고 갈거야 이 진짜 좀비야 좀비야 콩콩아 말이 말이 하늘에 나는데 잘못 들어갔다 됐다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진짜 필요없어 나도 좋은거 줘 이건 이따 확인하자 일단 롤테 바보 롤테 바보 롤테 바보 으악 콩콩아 이 크리퍼 뭐야 앗싸 나는 괜찮지롱 아 남아있었어 남겨놓을거야 자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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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мер꾸 ную 와 구anna 오 미션 destap 거미들아 먼저 갈게 어, 저갈게. 검이들아, 먼저 갈게. 검이들아, 검이들아. 어, 바지 또 나왔다. 콩콩이 하나 줄까, 콩콩아? 나 바지 없어. 나 바지 많은데 우리 경쟁이니까 끝나고 줄게. 응, 알았어. 끝나고 줄게, 끝나고. 끝나고 주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나고 주면 의미 없지. 결과니까. 나 자꾸 죽어. 으아악! 아, 여기로 빠지는 거였구나. 사린 조끼가 나 죽여. 나도 죽일라 그래요, 사린 조끼가. 너 나한테 별 던지지? 아니야. 어, 나 또 죽어. 사린 조끼가 나만 잡어. 그 토끼 내가 소환했어? 으악! 여기 토끼 있잖아. 토꺼미 너무 많아. 전진할 수가 없어. 토꺼, 토꺼미 네가 소환했어. 콩콩아 왜 그래? 이 토꺼미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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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사라져, 제발. 독거미, 독거미가 나한테 시선을 돌렸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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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바지다, 바지. 또, 또 바지 나왔다. 시선을 날, 나에게 시선을 돌려. 따아악! 우와, 별이다! 어라? 어, 어, 별이었다. 별, 별이었다. 별, 별이었다? 범이 있네? 거미랑? 어, 콩콩아 여기 가면 철검 있어. 어? 콩콩이가 없어졌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콩콩이 금방 올 거지? 아니, 못 갈 거 같아. 거미들이 날 살려줄 생각을 안 했네. 콩콩아, 나 벌써 거의 다 왔는데. 벌써 다 왔다고? 거의 다 왔어. 나 살이 토끼가 자꾸 죽이는데. 아니야, 올 수 있어, 알 수 있어. 우와. 이거, 나 완전 좋은 거 밖에 안 떠, 콩콩아. 오, 오? 콩콩아, 나, 나. 나. 하늘을 날게 된 거 같아. 뭐라고? 어. 나 하늘을 날게 된 거 같아, 콩콩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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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보여? 콩콩아. 내가 보이니? 볼 시 틈이 없어, 내가 죽어버려. 사그라들었습니다는 뭐야, 콩콩아. 어, 우와아! 아. 어? 나 아스트라이코인이란 거 먹었어. 아스트라이코인? 어디 쓸 일 있지 않을까? 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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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거 같아. 콩콩아, 껌 빌려줄까? 아니, 일단 내가 계속 죽어. 살려줘. 엄마, 살이 토끼가 자꾸 죽여요. 아니, 얘는 또 뭐야. 아, 아, 얘 뭐야. 아잇. 방어. 방어했어. 아니야. 살아 남았다. 살아남았다고 하지 않았어? 사그라들었다. 아, 사그라들었다고 한 거였어? 사그라들었습니다는 어떻게 뜨는 거야, 콩콩아? 모르겠어. 나 좀 갈려줘. 그거라. 됐다. 아따. 하리마 토끼. 내가 조금 정리해. 하하하하하하. 갈려줘. 황콩아, 황콩아 여기가 좀 너무 심각하거든. 진짜 가봤는데 거미줄이 너무 심각했어. 나? 드디어 출발하... 어, 뭐야? 어, 황금사과다. 아싸. 나 먼저 간다. 나는 한참 앞이다. 콩콩, 안녕.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레벨 업. 어, 뭐야. 인터넷 쓸 데 없지롱. 쪼, 쪼. 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오. 다 뿌시고 오는 거 맞지, 너? 당연하지. 오오. 어떻게 저렇게 한 머리 쪽 올라오지? 어, 뭐야 이거? 상자잖아. 어? 무슨 버션이지? 이상한 상자에 이름이 달렸어. 주민이야, 상자. 우와, 상자 안에 템이 있네? 짱 신기하다. 이렇게도 되는 거야? 뭐야? 어? 왜? 이상한 거 발견했어. 너 하늘에서 광물들이 떨어질 때 뭐야? 하늘에서 광물이 떨어지네. 어, 신기하네? 어, 신기하네?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신단다. 알싸. 하지만 광물 실 때 없지롱. 다음 거. 오. 활이다. 아, 뭐야. 화염 1밖에 없네? 오. 다음은 가죽옷들이다. 루테야 내가 바로 뒤에 있어. 벌써? 금방 갈게. 어떻게 벌써 왔지? 아스랄 얼럭키 포션? 아프다. 굿 럭키 포션이다, 이거 먹어. 뭐야! 어씨씨. 왜그래? 입 뿌려 보였어 안녕 나쁜 사람이었구나 돼지를 탄 착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헐 헐 왜? 천국의 칼을 먹었어 천국의 칼? 나 천국으로 보내는 칼이니 혹시? 당연하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 좋아 어차피 이기는 건 나야 좋은 효과가 생기는데? 너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지? 좋은 효과가 자꾸 생기는데 좋은 효과? 검을 가지고 콩콩이가 이상한 거에 엄청나게 죽었다 혹시 하늘에서 별 떨어졌니? 아니 나 좀비 마법사들이 날 죽였어 얘를 마법사들 별 어 어 어 콩콩아 이제 그 좀비 마법사들이니? 이 친구들 굉장히 나쁜 거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너 쟤네들 나도 몰라 난 지금 멘탈 나갈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불이 얼었어 그치 콩콩아? 당연하지 나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근데 이기는 건 나야 아 뭔 소리야 루테야 이기는 건 나야? 내가 사실 아까 봐줬어 나 원래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하긴 그렇긴 하겠다 난 얘네한테 못 이길 거 같아 도와줘 도와줘 난 얘네부터 못 이길 거 같아 어 클라우드 뭐 이상한 거 떴네 내가 도와줄게 콩콩아 뭐야 뭐야 뭔데 저리 가 저리까지 돼지야 날씬해 보였는데 왔다 으쩌 오 오 오 모루와 책을 줬다 이상한 거 다 버리고 우와 보호가 못 있잖아 나 나중에 이거는 못 올라갈 거 같은데 한 번만 올라가 보고 으아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마트다 어? 하트? 마트 마트 마트가 생겼어 뭐 뭐 무슨 말도 안 들은 소리야 콩콩아 여기 마트야 나 마트가 생겼어 어? 무슨 소리야 마트라니 뒤로 와봐 내 거 봐봐 마트가 생겼어 가 가볼게 나 죽었어 마트? 마트 정말 마트야 내가 아는 그 마트야 물건 사고파고 하는 마트? 어 마트 정말 마트인데 저게 뭐야 우와 어 어 콩콩아 코인 어 뭐야 이거 나 이거 어 행운이 엄청 높은 상자들 이거 깨볼까 어 깨봐 깨봐 오 오 깨본다니까 그 위에 뭐야 오 콩콩아 안녕 어 어 여기 위에 뭐 있는데 진짜 어 나 저기 가볼래 저기 구름이 아니라 야 그거구나 블럭이구나 내 땅이지롱 뭐 있는지는 궁금하긴 하지만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내 땅이지롱 어 어 이게 뭐까 꿍꿍아 하늘은 어두워졌고 내 근처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꿍꿍아 과연 여기에 시댁같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 죽는 거야 루테야 아니야 아니야 실명 실명 몇 초였어 실명 몇 초 아니야 루테야 그거 죽는 거야 아니야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죽일래 6 내가 죽여야지 어 콩콩아 그 위에 가면 혹시 그런 거 있는 거 아닐까 럭키블럭 아니 그건 안 깨도 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일단 가보긴 해봐 어 나도 럭키블럭 빠졌어 콩콩아 함께 봐 어 근데 럭키블럭이 이번에 노란 색깔이야 어 노란 색깔 럭키블럭도 있구나 일단은 플러스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7 어 플러스 7부터 까볼게 오 곡괭이랑 필요 없는 거 났고 다음은 이거 그 다음은 마이너스 도망쳐 와 어 마이너스인데 더 나왔어 역시 마이너스다워 빠르게 깨야되는데 더 나왔어 오 됐다 다음은 이거 이게 마이너스였다 루테 역전해야지 아니 이건 위에 가봤어 아니 계속 가다가 죽어 왜 위에도 뭐가 있어 뭐가 있는 거 같긴 한데 뭘까 뭘까 그럼 우리 마지막에 확인할까 아니 나 지금 올라와.. 마지막으로 확인 으에에에에요 어 뭐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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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잖아 어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워어 정말 아무것도 아냐 나 내려갈게 오 헉 그래서 뭔가 느껴졌는데 치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놀랍게 Q.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루테야 옷도 안바꼈고 고양이가 떨어졌어 어? 이따가 확인해봐도 돼? 어? 체스트 룻 셰프의 상자 오 complic 현수막이다 홍콩아 이거봐바 pén수막 어? 나도 다른 사람 꺼 나왔다 상장 루테야! 왜? 엄청난 칼을 먹었다! 헐 그게 뭐야? 엄청난 칼! 나도 이거 있었는데 캐논? 엄청난 칼! 내 캐논도 완전 멋있다. 너 거미랑 이게 뭐가 더 쓴지 알지? 아니 모르는데 내 칼이 없는데 어? 거의 다 왔어 쿵쿵아 오! 쿵쿵아 이게 보이니? 이게 보여 쿵쿵아? 아니 보고싶지 않아 안볼래 부러워지고 있거든 어 뭐야 그 휠체어 곡괭이롭게 했다 어? 바뀌었어 곡괭이롭게 했더니 큰일났다 혹시 루테가 먹은 게 이건가? 오오오오오오 가보자고 으악! 루테 너 나한테까지 너도 걸렸어? 야 이거 죽었다 왜 죽지? 안죽지 않나 이거? 아 죽어버렸어 어 쿵쿵아 설마 다 깼어? 아니 다 깨가 아니야 너도 폭발할거야 불명이 아니 몇개 남았어? 나 지금 앞이 안보여 너 아까 내꺼 아직 안풀렸구나 나 앞이 안보여 살려줘 내가 금방가서 어 없어졌다 금방가서 살려줄게 다 깨가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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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다 이어놨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어 어 떨어질 뻔 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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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아이템좀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너무 멋있 앗 무기 몬스터였어? 몬스터였구나 나는 내 무기가 저렇게 떠있는줄 알았는데 몬스터였어 콩콩 아 어떡하지? 저리가! 루테야 먼저 갈게! 콩콩아! 콩콩아 너 왔어? 루테야 아니 나 다 와가거든 다 와가? 잠깐만 저걸 어떻게 하지? 이걸 알고 보니까 곡괭이었고 저걸 해치워... 콩콩아 루테야 나 먼저 지나갈게 난 저거 너무 무섭다 쟤 어떡하지? 저거 너무 무섭다 어떡해 쟤 쟤 해치워줘 콩콩아 제발 때려 못 간다고 나 저거 해치울 수 있을까? 그럼 너라면 할 수 있어 콩콩아 내가 받은 아까 캐논으로 물리쳤어 진짜? 물리쳤어 내 캐논을 안 죽었는데? 물리쳤어 확실하지? 가볼게 사라졌어 무기가 어? 니 캐논이 사라졌다고 혹시? 아 으어어어 벌개친다 벙개친다 벙개친다 무슨 짓을 한거야? 벙개치는 게임 살려줘 살려줘 아니야 아니야 내가 금방 가서 구해줄게 콩콩아 어? 다 깠다 너 그치? 다 깠다 나빴어 일단 어? 내 럭키 블록들이 없어졌어 이거 나도 코인 얻었다 오빠 우와 우와아 은혜야 어 우리 둘 다 다 깬거 같은데 이제 승부를 볼 시간 아닐까? 그럼 가자 자 일로와 너도와 콩 안녕 여기가 내꺼야 알어 근데 우리 뭔가 배고프지 않니? 아니 나 배부른데 어 그래 너 죽었잖아 구경꾼이구나 어 시끄러우니까 다 죽일까? 아니 그냥 두자 알았어 그냥 죽고싶었는데 잘가 얘들아 이건 콩콩이가 죽인거자 얘들아 내가 죽인게 아니라 오 얘 왔어 얘 왔어 너 되게 좋은 무기 가지고 있다 잠깐만 나 갑옷들 좀 조금만 갈아입을게 아 나 갑옷이 없는데 루테는 이길 수 있을까? 오 노 아니 루테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길아 나 한번만 죽고 루테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나 한번만 죽고 간게 빨리와 콩콩 아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인다 이리로와 일로와 기다려봐 내가 진짜 더 가지고 있는게 없겠지? 좋아 간다 할게 어 간다 어 간대 어 어 어 나도 국깨기 있어 국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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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네? 타결이 질줄 알았는데? 이건 갑옷 때문이야 그럼 이건 갑옷 때문이지 그럼 꼼꼼아 그검 한번 보고싶어 아 왜그래 뭐야 나 죽으니까 별 떨어진거 같지 않아? 죽여봐 한번 또 아니야 이거 나 일시적으로 공격하면 그거 나가 아 죽으면 나가네 죽으면 나가네 야 쩐다 내 무기 그검 보고싶어 싫어 안 보여줄래 어 이거 무슨 활 생겼어 내가 버렸어? 자 보여줄게 우와 우와 공부하라 어 럭키 100이래 이거 응 나 운 쩔어 어 이거 얻은 사람도 또 콩콩이래 내꺼지롱 내놔 어 자 콩콩아 재밌게 놀았지? 아니 빨리 내놔 럭키 블럭 레이스 럭키 블럭 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다른 놀이 앉아 루테 내놔 이거 고마워 루테 바이 내놔 멋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